에피홀리데이 클릭 투 윈 750포인트 이 게임은 이런 피기 이런 애들의 밥을 훔쳐가서 돈을 포인트를 벌고 그 다음에 이런걸 획득하시면 되는건데 가장 추천한거는 스피드코일하고 이렇게 훔치면 이렇게 일고있고 도망쳐야 돼 도망쳐 도망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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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가장 추천한 곳은 곳을 봐서 알았는데 와봐 못오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올라오더라도 피하면 그만이야 못오지 여기서 계속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그래 여기야 여기로 오라니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버티면 되는데 계속 오게 되구요 여러가지 어 여기 너너따 오 아 죽더라도 이거 스피드코일이랑 점프코일 상관은 유지가 됩니다 깜짝이야 다음 지렁이 성공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게 있구요 아비돼지 엄마돼지 다이노노노이지? 일종 저기에서 계속 버티도 되는데 안나오네 엄마돼지 아비돼지를 없애러 가봐야겠다 이 상태에서 뛰면 속도가 약해지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 잘 먹었습니다 배지 랜은 페파피그에서 나오는 애들 애들래니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저렇게 흑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돼지들이 쫓아옴 이게 많이 훔칠수록 많이 늡니다 원래는 40너는데 40너는 좀 안나 다이노 훔쳐 다이노 훔쳐 다이노 훔쳐 다이노 훔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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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막다른게 막다른게 악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면 되는 게임입니다 다이노 훔쳐 어디갔냐 쟤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슈링크 요거 한번 먹어볼까 슈링크 요거 슈링크 요거 슈링크 요거 슈링크 요거 야 개좋다 이거 다이노 훔쳐 다이노 훔쳐 슈링크 요거 그리고 산 것도 연속으로 해서 살 수가 있어요 테이저 정상주 테이저건 안되네 다이노 훔쳐 요렇게 해서 계속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건 어쩌죠 그 미끄럼틸 위에는 사기 가만히 있어도 어느정돈 살고 그 다음에 요 다이노 말하고 싶은데 다이노가 안보이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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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노 좀 내가 넣어야 돼 제가 다이노 하는거 알려드립니다 다이노리라 야 다이노 내꺼다 뺏어먹으면 이거 알지 일단 다이노 요렇게 해주고 얘가 따라올거 아니에요 앞에서 깔짝깔짝 됩니다 준비물은 요 그래비티 코일입니다 야 너 못오지 아 너 못오잖아 안 돼 나 망했어 다이노 제발 날 살려줘 안 돼 응 올라가면 그만이야 윗그름틸보다 더 좋은 곳 바로 다이노 위입니다 원래 다이노 얘 없었는데 새로 생긴거 같아요 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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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해? 여기 뺐어? 키우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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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최대한 도망쳐 저거 다이노 생각보다 늦어 겁나 느려 중간중 정상수 세션은 점프 점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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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타임보! 넌 이제 내꺼야 이거 뭐 살거 없나? 200 200시? 붐 어 이게 굿이야 Christopher 이 마새 있게 마지 fold 쉬워 자, 이래가지고 이게 꿀팁입니다. 펀그래픽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잘 못하면 내가 죽는다. 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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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